SCR 110 앞 캘리퍼 디스크판 깔아먹고 있고요 아 이거 쩔어 붙어서 아마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5만 6만 탔다는데 에어클리너 하고 벨트 점검할 겁니다 자 에어클리너는 뭐 아주 더럽진 않고요 지금 벨트가 끊어져서 예 걸려 있죠 예 박살이 났네요 자 일단 청소를 끝내고 SCR 110 벨트함 에어클리너랑 벨트 교체할 겁니다 네 이렇게 벨트 교체하고 에어클리너를 교체하고 이제 저립하면 됩니다 여기는 19미리 여기는 22미리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지금 디스크판이 완전 다 따라서 지금 딸고 있습니다 타이어도 상태 보십시오 엉망진창이죠 가려야 됩니다